예프룬에 왔는데요. 완전히 재래늄 농장에 온 기분이에요. 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종류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프룬에 다른 꽃들도 많지만 이렇게 많은 재래늄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요즘 제가 재래늄 사랑에 빠져 있잖아요. 재래늄에 관심이 엄청 많답니다. 와 진짜 너무 예뻐서 어느 걸 먼저 제가 쳐다봐야 될지 정말 저도 이거 하나씩 다 데려가야 할 판입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제가 하나씩 하나씩 영상에 담아드릴게요. 재래늄 하면 뉴질랜드가 아니라 유럽 재래늄 알아주잖아요. 정말 예프룬에서는 유럽 재래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는데 해마다 올릴 때마다 정말 없어서 구입하지 못할 때가 많고 정말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다 보니까 정말 내가 어떤 걸 키울지 어떤 걸 사야 될지 정말 모든 걸 다 갖고 싶은데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판도라 재래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판도라도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사장님이 지난번에 영상에 올렸는데도 엄청 많이 판매를 하고 또 이렇게 주문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판도라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꽃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꽃송이가 엄청나게 엄청나게 크죠? 제 얼굴만 해요. 정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피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완전히 피어있는 아이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판도라 저도 이야기만 들었지 꽃은 실제 임무를 못 봤는데 정말 오늘 와서 제가 이렇게 또 판도라 얼굴을 한번 봅니다. 정말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생긴 판도라. 이렇게 꽃대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런 화분에 이거는 판도라는 가격이 12,000원입니다. 이거는 유럽 재래늄 판도라입니다.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꽃봉우리가 이렇게 잡혀있는데 아마 이 아이들 이제 데려가시면 꽃은 계속 보실 듯 합니다. 지금 재래늄 꽃들이 한창 필 때이죠? 판도라 가격은 12,000원입니다. 판도라 제가 보여드린 꽃은 이게 빨간색이에요. 영상에는 지금 연한 색, 조금 새끼 연한데요. 지금 빨간색은 별로 없어요. 몇 개 없고 지금 이 아이들은 핑크색입니다. 이렇게 핑크색은 많이 있고요. 지금 빨간색은 별로 없지만 핑크색은 또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핑크색, 빨간색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이거는 유럽 재래늄 데니스입니다. 아 얘도 꽃이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어쩜 이렇게 꽃송이가 굉장히 크죠? 이렇게 처음에 필 때는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지만 점점점점 이 아이들이 다 피고 나면 엄청나게 얼굴이 클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지금 화분이 굉장히 커요. 큰 화분에 있는 아이는 가격이 나무가 굉장히 커요. 이렇게 잠깐만요. 우와 아프지? 이렇게 나무가 큰 데니스는 이거는 가격이 2만원이고요. 또 작은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좀 작은 아이는 가격이 만원입니다. 이렇게 유럽 재래늄 데니스 큰 거는 2만원 작은 거는 만원입니다. 이거는 스티브 아니타라는 재래늄입니다. 이렇게 아직 꽃은 활짝 피는 아이가 없고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이 아이가 지금 꽃이 피기 직전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이 피면은 이렇게 활짝 피워주는 스티브 아니타 재래늄 가격은 8,000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포트가 10cm의 합은 이렇게 재래늄. 스티브 아니타 가격은... 아이고, 어째. 이 재래늄은 스티브 아니타라는 재래늄입니다.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아직 꽃은 피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지금 꽃이 한참 올라오고 있고 이거는 꽃피기 직전입니다. 꽃이 피고 나면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피워지는 정말 예쁘죠? 핑크 핑크한 색으로 피워지는 스티브 아니타. 하나에 샴포트의 가격은 8,000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꽃대가 다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럽 재래늄 스피드 아니타 가격은 8,000원입니다. 이거는 랑구스. 랑구스라고 하는 재래늄이에요. 잎도 이렇게 하이티링처럼 링이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입장만 봐도 너무 예쁘죠? 이거는 꽃이 피면 이렇게 어머 진짜 꽃 너무 예쁘네요.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워지네요. 랑구스 재래늄 이것도 한 포트의 가격은 8,000원입니다. 이렇게 복대가 굉장히 좋죠? 이렇게 랑구스 재래늄 가격은 8,000원입니다. 이거는 로즈 샤넬이라고 하는 재래늄이에요. 지금 꽃이 이렇게 많이들 피고 있죠? 이렇게 진한 와인색, 핑크색 진한 색으로 이렇게 피워지고 있는데요. 지금 꽃대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로즈 샤넬 이렇게 한 포트의 가격은 4,000원입니다. 정말 예쁘죠? 로즈 샤넬 가격은 4,000원입니다. 아우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거는 호우닌 페리라고 하는 유럽 재래늄입니다. 꽃들이 지금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이 꽃대가 엄청 많이 물려있어요. 이렇게 호우닌 페리 재래늄 오우 보실래요?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좋고 이렇게 키가 크답니다. 이거는 이제 꽃 지고 나면 이거는 또 보험을 들어놓으셔면되죠? 가지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호우닌 페러 가격은 16,000원입니다. 나무가 굉장히 크죠? 이렇게 꽃이 아 뭐라 해야 되지? 핑크 5월의 신부 색깔이라고 할까요? 정말 핑크핑크하니 너무 예쁘게 생겼죠? 정말 예뻐요. 호우닌 페러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아이비 재래늄입니다. 아이비 재래늄이 지금 종류가 4가지나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4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비 재래늄 정말 예쁘죠? 이거는 좀 특별한 제가 저 키우는 그 재래늄이랑 조금 다른데요. 이거는 지금 1번이에요. 아우 꽃 너무 예쁘다. 아이비 재래늄 입장이 이렇게 아이비 식물을 닮아서 아이비라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꽃대가 엄청나게 이렇게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착하네요. 이 꽃이 정말 너무 예쁘게 피고 있죠? 이 아이비 재래늄 이거는 1번이에요. 이렇게 1번 핑크색 이거는 가격이 가격도 굉장히 착해요. 가격이 6,000원입니다. 우와 이거 칼라별로 들어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또 4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씩 사시면 6,000원이면 4개만 얼마예요. 6,000원, 24,000원인데 이거 4개를 다 하시면 가격을 조금 착하게 드린대요. 2만 1,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3,000원 할인해 드린다고 하네요. 기왕이면 이거 칼라별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가격도 착하게 드릴 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핑크색 이거는 1번입니다. 아우 꽃 너무 예뻐요. 1번 이거는 아이비 재래늄 2번입니다. 2번 아우 정말 꽃 보세요. 꽃 너무 예쁘죠? 꽃이 어쩜 이렇게 풍성하게 꽃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아이비 재래늄 지금 재래늄들을 보고 나니까 너무 흥분돼요. 제가 요즘에 아이비 엄청 엄청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우 이 꽃을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막 흥분이 된답니다. 이거는 2번이에요. 2번 2번은 꽃이 이렇게 피워주는데요. 이것도 가격은 6,000원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거는 3번입니다. 아우 3번 꽃이 또 얘는 또 이렇게 피워요. 3번 아이비 재래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꽃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 데려가면 진짜 꽃은 마냥 볼 듯합니다. 아이비 재래늄 3번 3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예쁘죠? 이게 지금 아이비 재래늄 대품으로 이거 하나 있어요. 여기 매장 예프룬 매장에 있는 그 아이거든요. 이렇게 크면 이렇게 또 얼굴도 점점 더 커지고 이렇게 풍성하게 피워지네요. 이거 3번이에요. 이거는 판매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이렇게 예프룬에 있는 아이예요. 이렇게 3번 3번 아이비 재래늄 이것도 가격은 6,000원입니다. 이거는 아이비 재래늄 4번입니다. 와 너무 예쁘죠? 어쩌면 하나하나 색깔이 꽃 색깔이 너무 예뻐요. 정말 예쁘죠? 아이비 재래늄 이거는 4번이에요. 와 진짜 1번 2번 3번 4번 정말 다 예쁘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이비 재래늄 1번 이거는 아이비 재래늄 2번 아이비 재래늄 3번 아이비 재래늄 4번 이렇게 4번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를 사면 6,000원이지만 4가지를 한꺼번에 사시면 가격을 원래는 24,000원인데 21,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아이비 재래늄 한번 칼라별로 4가지 다 한번 키워보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아이비 재래늄 가격은 6,000원씩입니다. 자 여기는 국민이들이에요. 우와 국민이들 얼굴이 굉장히 크고 다들 환하게 피어있죠? 이렇게 국민이들도 지금 4가지로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번호대로 이렇게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국민이 재래늄 이렇게 국민이 재래늄 완전히 빨간색이에요. 지금 영상으로는 좀 자기 본 색깔이 안 나죠? 지금 이건 빨간 색깔이에요. 아주 진짜 빨간색 1번 국민이는 얘가 나무도 커요. 이렇게 엄청 크죠? 대품이에요. 대품 가격이 12,000원씩입니다. 12,000원씩 이거는 1번이에요. 빨간색 빨간색 이렇게 1번 이거는 주황색깔 완전히 주홍도 아니고 주황색깔 색깔이 굉장히 예뻐요. 주황색깔인데 색깔이 굉장히 예쁘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것도 포트가 굉장히 크답니다. 이렇게 어마한 대품이에요. 대품 그래서 꽃이 이렇게 피고 있는데요. 가격은 이것도 12,000원 이거는 2번입니다. 국민이 재련은 이거는 2번 이거는 국민이 재련은 3번입니다. 이렇게 3번입니다. 국민이 재련은 3번 이것도 포트 나무가 굉장히 커요. 이걸 들어볼까? 이렇게 나무가 굉장히 크죠? 대품 입니다. 대품 이것도 3번 국민이 재련은 3번 12,000원이고요. 이건 트톤으로 보이는 국민이 재련은 4번입니다. 4번 우와 이것도 보세요. 나무가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다 국민이 재련은 한 어 화분이 15cm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국민이 재련은 4번이고요. 이거는 5번입니다. 국민이 재련은 5번 이건 살구 색깔 꽃 색깔이 살구색인데요. 이렇게 5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국민이 가격은 한 포트에 12,000원씩 입니다. 이것도 아이비 재련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재련이예요. 이 아이를 보고 흠뻑 반했던 재련이예요. 지금 14,000원이다. 이거는 분위기 굉장히 크죠. 이렇게 얘도 잘라주면서 키워도 되고 넝크성 얘는 넝크성 이잖아요. 넝크성 이라서 잘라주면서 키우셔도 되고 나는 그냥 늘어져도 괜찮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키워도 된답니다. 이렇게 아이비 재련은 이거는 이렇게 트톤으로 보이는 이 아이비 가격이 14,000원입니다. 이 분이 굉장히 커요. 크게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14,000원입니다. 랜디 재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랜디 재련 리갈 재련 종류들 굉장히 예쁜 거 많죠. 여기 예쁜 랜디 재련 오렌지 랜디랑 이렇게 흰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흰색 저는 이 색깔 오렌지는 저도 하나 키우고 있고 오렌지 색은 많이 봤는데 이렇게 흰색 흰색이랑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있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렌지 랜디는 지금 화분이 이렇게 크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12,000원 이고요. 흰색 랜디는 12,000원 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런 리갈 재련 키우기가 굉장히 쉽죠. 이렇게 착한 아이들 오렌지 랜디 12,000원 흰색 랜디 재련 14,000원 입니다. 이거는 범위다 이렇게 진한 색깔 이에요. 꽃이 이렇게 범위다 랜디 얘는 가격이 14,000원 입니다. 이렇게 얘도 이렇게 화분에 한 화분에 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것도 가격은 범위다 진한 와인 색깔 가격은 14,000원 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럽 재련용과 국민이 재련용의 차이점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도 오늘 알게 되었는데요. 국민이들은 이렇게 꽃이 질 때 꽃잎이 이렇게 나달로 떨어지는 이런 성격이 있고요. 유럽 재련용은 꽃이 잘 질 때까지 잎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저도 집에서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어떤 꽃들은 꽃잎이 안 떨어지는데 이렇게 꽃잎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지면서 이렇게 떨어져서 그걸 이렇게 조금 지저분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근데 유럽 재련용은 이렇게 꽃이 다 질 때까지 나무에서 줄기에서 그냥 끝까지 말라 있더라고요. 저도 골드 애니버지션을 키우고 있는데 걔는 꽃이 잘 질 때까지 이렇게 꽃잎이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다 지면 여기 끝에서 한번 잘라 주면 되는데 국민이들은 잎이 낱짱이 나달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또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지금 오늘 이렇게 예쁜 재련용 소개드렸는데요. 이렇게 아이비 재련용 4가지를 구입하시면 또 할인도 해드린다고 하니까 한번 컬러별로 다 예뻐요. 정말 어느 것 하나 안 예쁜 아이가 없어요. 다 예쁘니까요. 이렇게 착한 가격에 드릴 때 한번 주문해 보세요. 하나씩 사시면 6,000원이지만 4개 주문하시면 21,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본인들 오늘도 예쁜 꽃들과 함께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